우리 추석입니다. 모여서 가족들 모여서 연도 바치려고 하고요.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. 음식 좀 추석 음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많이 해서 아침 상 차려서 먹겠습니다.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빌어드립니다. 전도 부쳤습니다. 그래서 동그랑장서부터 동태전 그리고 고추전 이렇게 부쳐놓고 음식 장만 해가지고 잡채서부터 잡채서부터 이렇게 상차림 해가지고 가족들 모여서 연도 후에 아침 상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갈비도 먹겠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